콜롬버스는 선구자였다. 주격관계대명사. 증명을 했던. 접속사 대생략.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을 증명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접속사 대생략. 세상이 평평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 콜롬버스는 세상이 평평하다. 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구가 평평하다. 아니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던 선구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접속사 대생략 똑같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중요한거. 여기서 대시 뭐야? 대신 콜롬버스가. 요 문장에 오고. 콜롬버스가 지구가 둥글거 증명한 선구자. 최초의 인간이야. 라는게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래. 콜롬버스가 제일 처음 증명한게 아니래. 사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지. 얘가 발견을 했다. 알아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대생략.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을. 4세기에. 기원전. 기원전 4세기에. 증명을 했어. 훨씬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아냈어. 얘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했어. 달에 있는 지구의 그림자를 사용했어. 증거로써. 이 지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뭐 훨씬 전에. 콜롬버스가. 세일하면 출항하다야. 가로질러야. 그리고 이거. 크로스로 바꾸면 안된다. 크로스는 동사야. 건너다. 라는 동사야. 얘는 전치사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돼. 아이고. 이거. 이렇게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 어쨌든 콜롬버스는 대서양을 1492년에 가로질러 출항하기 훨씬 이전에 이 지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지식이 뭐야? 이 앞문장 얘기하는 거지. 자 그는 콜롬버스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콜롬버스는. 얘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야. 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얘는 콜롬버스야. 콜롬버스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 지구가 구라는 것을. 왜냐하면 교육받은 유럽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 대시 뭐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관찰력 있는 항해사들은 또한 알 수 있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콜롬버스의. 어? 이거? 아 이거 원래 이름이구나. 콜롬버스의 선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떨어지는 것을. 지구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